거기는 그냥 천상계라 생각하시고 아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저는 언젠가 그냥 내보기만 하자 를 목표로 건프라월드 컵도 뭐라고 해야 하나 진짜 트렌드에 맞춰서 만들어야지 자기 스타일들만 가면 어차피 심사하는 사람만이라 내가 아무리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도 심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싶으면 결코 수상권에 못 들어가더라구요 나 건프라월드컵 전에 박학교를 한 5번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최대로 많이 올라왔는데 사진까지만 보면 가봤어요 저는 출품에 의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막 눈에 불 켜고 니네 다 이겨버리겠지 막 그런 생각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나보다 잘 만든 사람이야 10명은 더 있네 이래갖고 나는 이제 탈락 이러고 난 순위권 아니야 막 이러고 그냥 취미로 취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진짜 예전 막 치열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또 막 상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원래 맞아 맞아 너무 귀엽다 오 가동돼요 좋아 좋아 아 이맛에 그렇죠 이맛에 계속 하는거죠 근데 얘 이렇게 그냥 들어가요 얘 까딱하죠 아아 얼굴이 네 일단 팔 껴보고 이러면 또 달라질 거니까 최대한 한번 껴보세요 음 역시 저게 더 붙어요 이렇게 그 가슴에 이렇게 가슴에 그거가 V자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오케 어? 얼굴이 너무 쏙 들어가버린다 아 나온다구나 이렇게 나와요 아 들어갔다 나왔다 네 들어갔다 어깨는 지금 빼놔가지고 네 예예 네 요정도 요렇게 으흠 어깨 건조도 참 난리가 나네요 어 그게 이제 붙다 붙으니까 아우 저거 마스킹에 칠하려네 아 심지어 곡선이야 이번 모데노이드 나오는거 색상대로 다 분할돼 있대요 아 너무 좋은데요 마스킹 안해도 될 정도로 근데 다리보다 팔이 문제네요 이러면 덜렁덜렁 하는데 거기에 뭔가를 껴야겠네요 퀄리티 같은거 그렇죠 다리는 그니까 그냥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거는 마스킹 비우긴 감아갖고 그쵸 두껍게 해서 좀 이렇게 걸리게 하는거 어떻게 좀 금빈긴거 같은데 마크로도 안빠지면 하아 얘도 올라가서 고정이 안되나 뭔가 고정하는게 있을거 같은데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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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뭔가 그냥 없으면 그 밑에 뭐하나 넣어줘가지고 그 밑에 뭐하나 넣어줘가지고 그 밑에 넣어야될거 같아요 네 넣어야될거 같아요 어허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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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들어가 아 로봇으로 변신할때는 이게 내려가니까 네 얼굴을 가리니까 이게 돌아가고 그니까 근데 거의 어거지에요 변신하면 저게 어?